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소미아만큼은 연장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왔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정부의 결정은 그만큼 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는 22일 저녁 시간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내려졌고 미국 시간으로는 잠자는 새벽 시간대였는데 미국 정부의 반응이 좀 나왔나요? 특별한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백악관, 워싱턴 정치권 등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도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게 미국 국민들의 어떤 관심사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과 관련해서 외교, 군사,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어떤 여론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물 밑에서 정부 당국자 간의 그런 논의 같은 게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공개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트윗을 했지만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도 지소미아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언론들은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뉴스로 보도했고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 월스티 저널 등이 보도했는데 뉴욕타임즈는 South Korea says it will scrub intelligence sharing deal with Japan.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한국이 일본과의 정보 공유 딜을 스크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폐지, 철회, 백지화죠. 백지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워싱턴포스트는 South Korea acts as fact to share military intelligence with Japan. 그래서 한국이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쫓아낸다. 액스는 쫓아낸다는 거고요. 이 팩트라는 것은 이제 협정이죠. 그래서 일본과 군사 정보로 공유하는 협정을 이제 안 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슷합니다. South Korea ends pact to share military information with Japan. 그래서 한국이 일본과 군사 정보로 공유하는 협정을 end. 끝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보도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미국 언론들은 크게 어떤 코멘트를 달다기보다는 팩트 보도 위주로 했고요. 재미난 게 지금 BBC 서울특파원이 있습니다. 로라비커 BBC 서울특파원이 있는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트윗을 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아마 미국이나 유럽은 한일 갈등이 이렇게까지 가는 것에 대해 놀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신은 이제 BBC 서울특파원으로서 한국에 지내다 보니까 한국에서 지내면 이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노압의 규탄 등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한국이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정부가 그렇게 분위기를 이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분노해서 그렇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아마 실제로 한국에서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 못할 거다. 그 정도로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는 그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혐오와 증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높다. 자기가 한국에 있으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걸 수없이 봤지만 지금 한국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화가 나고 일본에 대해서 분노해서 이렇게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펼치는 이 정도의 어떤 분노를 북한의 미사일 어떤 미사일 발사 때도 자기는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이만큼 한국의 어떤 여론이 심각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소미아의 종료라는 것도 한국의 어떤 국민적인 감정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bbc 서울특파원은 그런 트윗을 했습니다. 요즘 뉴스나 언론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온다. 하나가 이 지소미아란 말이죠. 이 지소미아가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텐데 도대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알아야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소미아 영어 약자죠. gsomia입니다. 그래서 지소미아인데요. 지소미아는 풀로 얘기하면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그러니까 한일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지만 군사정보보호협약인데 이것을 맺은 주체가 한국과 일본이니까 통상적으로 한일을 붙여가지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23일에 이게 체결됐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때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죠. 한창 최순실 사태가 엄청나게 올라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태블릿 pc가 터진 후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못하던 시기였는데 이때도 이때 어떻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약이 체결이 됐어요. 2016년 11월 23일. 이때 군사정보보호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군사정보를 전달하고 보관하고 파기하고 복제하고 공개하는 것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21개 조항 그것이 지소미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를 전터로 전달하고 보관하고 파기하고 복제하고 공개하는 그런 절차를 규정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수집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얻은 고급 정보들을 한국과 쉐어하는 거고요. 한국은 반면에 탈북자나 간첩 또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흔히 우리가 휴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휴민트를 통해서 얻는 정보 그리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감청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 이런 것 등을 또 일본에 전달하는 서로가 상호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매년 리뉴가 돼야 되는데 기한 만료 90일 전에 협정을 종료할 의사로 서면 통보해야 종료고요. 그런 것이 없으면 자동으로 리뉴가 되게끔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기한 만료 90일 전에 협정 종료 의사로 서면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컨테이뉴가 됐는데 이번에는 기한 만료 90일 전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더 이상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그런 발표를 오늘 한 겁니다. 오늘이 22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소미아가 11월 23일 날 체결이 됐고요. 그래서 22일까지는 유효합니다. 22일이 지나면서 20일 자정이 지나면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더 이상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실제 지소미아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이 지소미아는 1년이 가야 끝나는 거니까 올해 11월 20일 자정까지는 컨테이뉴가 되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더 이상 연장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8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석 달 남았는데 석 달 동안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보 공유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아마 그동안에 정보 보면 안 할 것 같고요. 어찌될 건 간에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11월 22일이 돼야 끝나는 거고 그렇게 끝날 거라는 걸 오늘 발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소미아가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 협약이긴 하지만 사실은 미국이 빠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미국, 일본 삼각 안보 협력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미국 측의 의도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지금 계속 보도도 나오고 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또 미국이 원치 않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미국이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말씀하신 대로 동북아시아,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 안보 전략에서 한미일 공조가 미국의 핵심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하나가 돼서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협력한다. 이게 미국의 핵심 전략이고요. 이거는 결국 북한도 의식하는 거지만 사실은 중국입니다. 이 한미일 삼각 공조의 핵심은 중국이에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 공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소미아가 체결된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의도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지소미아가 2016년 11월 23일 날 체결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2016년 11월 23일 체결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1년 전에 2015년 9월에 중국에서 전승전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승전이라는 것은 중국이 2차 대전 참전국으로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9월 말에 전승전 행사가 갔는데 특히 2015년은 굉장히 중요했던 게 70주년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금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했어요. 특히 2015년 70주년 중국 전승전 행사는 중국 군사 굴기를 상징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군사적으로도 해외로 팽창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미국과 마찰이 있었고 미국은 당연히 불참했고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 있는 국가들은 거의 다 안 갔습니다. 일본도 안 갔고.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갔어요. 그 당시 갔었고. 그 당시에 한국 언론들은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5년에. 죄다 좋은 쪽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무슨 남매 사이다. 아주 가까운 사이다. 그리고 최고의 환대를 받았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와서 그 당시에 그런 사실들. 전승전과 관련해서 한미일 사이에 돌아가는 일들을 잘 알던 인사들의 증언이 나오는데.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격분을 했다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전승전 행사에 참석하는 걸 보고 아주 격분을 해서 굉장히 분노했다고 그러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이후에 전승전 행사 이후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당시 이것도 물론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된 내용이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초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놓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전승전 행사. 당신이 어떻게 전승전 행사를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그것도 대대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것인 마냥 언론 플레이하면서 갈 수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다고 그래요. 이거를 지금 증언한 사람이 게이오 대학의 호소야 유이츠 교수입니다. 당시 일본의 NSC 자문위원을 맡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 왜 한국과 일본이 이런 지소미아를 체결하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으로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를 면전해서 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만 해도 아베 총리와 각을 세웠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베 총리가 집권하고 나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총리가 아니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지는 모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총리였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아베 총리와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각을 세웠었고. 그러다가 전승전에서까지 참가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까지 참았던 게 폭발한 거죠. 한국과 일본을 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일본 아베 총리와 친하게 안 지내겠다는 식으로 행동을 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전승전에서 참석한 거 보고 완전히 폭발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일본과 관계로 회복시켜라. 이렇게 거의 강압적으로 압박을 가했고요. 결국 그래서 기억하시지만 2015년 말에 한일 위안부 협정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그 1년 후 2016년 말에 지소미아가 체결됩니다. 지금 그 당시에도 기억할 겁니다. 2015년 말에 뜬금없었어요. 그 전에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별 얘기도 없었고. 그런데 느닷없이 2015년 말에 위안부 협정을 체결한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한국 국민들도 그렇고 뜬금없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런 배경이 있었죠. 미국의 압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안 좋을 거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압박 속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소미아까지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나 한일 위안부 협정이나 기본적으로 한국의 의지와는 관계없었다. 한국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체결된 협정이고 합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에 와서 위안부 협정도 존재는 하지만 사실 유명무실해졌고 지소미아도 이제 연장을 안 하게 됐고 이게 우연이 아닌 겁니다. 한국이 원하지 않았던 것을 억지로 했기 때문에 이건 탈이 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물러났고 박근혜 대통령도 물러났습니다. 그 당시에 리더십이 다 교체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일본은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하면서 계속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리더십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위안부 합의라든가 지소미아 협정은 이거는 오래 갈 수 없는 한국의 이익에 별로 부합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소미아가 원칙대로 돌아갔다면 지소미아라는 것은 서로 한국의 정보를 일본에 주고 일본의 정보를 한국이 받고 하는 거니까 그게 원칙대로 제대로 돌아갔다면 한국에게도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문제는 일본이 제대로 지소미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협조를 잘 안 했던 거죠. 지소미아 한다고 해서 일본이 가진 정보를 무조건 한국이 다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본이 선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지도 않고 별로 의미 없는 것들만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소미아라는 것이 사실 지난 2016년 체결된 이후 지금 3, 4년 동안 끌어오는 동안에 사실은 크게 효용이 없었다. 갈수록 지소미아가 줄어들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에게는 한미의 공조가 중요한 거죠. 한미의 공조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한미의 공조를 위한 수단이었고요. 수단이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그 수단이 너무 한국에게는 좀 타당치 않고 특히 일본이 지금 한국을 이런 식으로 적대시하게 대하는 상황에서는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일단 지소미아를 안 하겠다고 한 거죠. 그게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지소미아는 미국 측에서 본다면 동북아 전체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하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북한을 대처하는 데 효과적인 게 지소미아였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이제 협상 연장 시한이 끝난 거잖아요. 11월 23일부터는 이제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한반도의 어떤 안보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할 수 있죠.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 미사일을 쏜다거나 북한의 어떤 움직임이 있거나 할 때 일본이 인공위성도 있고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선진적인 그런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못 얻으면 한국 선해 아니냐 그러는데 일본도 선해죠. 한국이 간첩이라든가 또는 탈북자라든가 또 비무장 지대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일본도 못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타격인 건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소미아를 한 이유가 한밀 삼각 공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이 강력히 이걸 한국과 일본에 요구해서 하게 된 건데 기본은 한밀 삼각 공조예요. 한밀 삼각 공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소미아는 이 건 없건 사실 큰 관계는 없습니다. 한밀 삼각 공조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지소미아 자체가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리더십이 바뀐 상황에서 지금 한미 관계가 나쁘지 않잖아요. 좋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지금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국과 사전에 협의했다고 분명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 크게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일본의 어떤 지금 한국에 대한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 한국도 정당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소미아를 지금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한밀 삼각 공조를 안 하겠다. 그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걸 시작으로 해서 한밀 삼각 공조가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한국이 상당히 어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한밀 삼각 공조를 깨려는 게 아니라 일본이 저렇게 나오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 한밀 삼각 공조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미국 너희들이 더 역할을 해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이 저렇게 나오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한국이 뭘 잘못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한국 정부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적어도 지금은 2015년과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압박을 가해서 끌려갔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압박을 가한다고 끌려다닐 한국도 아니고 지금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이것이 안보의 위협이 된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한밀 삼각 공조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아니었나. 애당초 지소미아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